6과 EPS 토핑 연습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. 잘 듣고 답하십시오. 1번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. 1번 우체국 2번 흥단보도 3번 건너편 4번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? 약국 건너편에 있어요. 여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세요. 5번 이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요? 네, 있어요. 터미널 안에 있어요. 5번 건너편에 버려줄게요. 5번 건너편에 있을까요? 예전용